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92페이지 문제집을 함께 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입니다. 1번 보시니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 군수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서 개발 행위로 기반설의 처리 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지정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연안침식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방제 지구의 시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정택 10년 지공록 30만인 때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20%입니다. 개발인 허가 건수와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인 곳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 3개 빼고는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관련되어서는 대상을 꼭 봐주셔야 합니다. 주상공으로서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이 요건 갖추었을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번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그래서 원래 10층짜리 건물 건축할 땅이었다면 5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효과가 되게 됩니다. 3, 4, 5 잘 모릅니다. 2번 알아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3번은 풀지 마십시오. 3번은 한 10년 전에는 신기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할 필요 없는 게 3번입니다. 4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수료술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 건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것 나랏돈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곳에 기반시설 설치는 나랏돈으로 설치한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건축물에 신축, 증축하는 자가 설치한다. 신축, 증축하는 자가 설치하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중복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구역 지정 후 몇 년 안에 수립해야 한다. 1년 현재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건축물 건축이 집중되는 것으로서 인구 계속 늘어나는 곳입니다. 기반시설 빨리 만들어주셔야 된다. 천천히 만들어야 된다. 빨리 만들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구역 지정하면 1년 내 기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 하면 1년 되는 다음 날 지정 해제 된 것으로 본다. 치료되는 것이죠. 그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이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3만 점차 이상으로 지정한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만이죠. 3만이 아니라 10만. 그래서 우리 아닙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10만만 기억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연면적 200조미터 초과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그래서 200조미터 초과라는 말 추천하시고 신축 증축 추천하십니다. 개축 재축하는 때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 아니죠. 그리고 4번입니다. 기반 설치비용의 납부 임의자는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사용승인 신청시 신청시 추천합니다. 우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징수 절차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 통지하고 통지 받은 자는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설치비용의 부과 정지는 허가 받은 후 2개월 이내 사후 통지하는 반면 기반 설치비용의 납부는 사용승인 이후에 내는 겁니까? 사용승인 전에 내는 것입니까? 신청시라고 하면 승인 나오기 전에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끔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는 세무팀 있지 않습니까? 3.4기동대. 우리 헌법 34조에는 조세 부담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헌법 34조가 세금과 관련된 조문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기동팀은 왜 3.4인지 이해 되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것 전혀 상관없다. 납세 의무 있지 않습니까? 납세 의무. 납세 조항이 헌법 34조에 있거든요. 헌법 34조로 해서 3.4기동대가 되는 겁니다. 나는 TV 드라마에서나 받고 평상시에 볼일 없다. 양도소 체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니까 다들 골드바이에다가 현금 다발 다 숨겨놓고 계시더라고요. 괜한 이야기 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4번과 관련되어서는 부과 통지는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얼마? 2개월. 돈 내는 것은 언제까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5번입니다. 기반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을 하고 물납 가능하다. 그래서 부과 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 인정할 수 있다. 물납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5번입니다. 기반 설 부담 구역 지정과 기반 설치 비용의 가난 수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기반 설 부담 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현재 기반 설 부담 구역은 20% 이상 개발 행위 허가 검수가 늘어나거나 인구 증가율이 높은 동네에 대해서는 기반 설 부담 구역 지정하여야 합니다. 법령 개정 또는 용도 지역 변경 등으로 용도 지역과 관련된 각종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행위 제한이 해제되는 곳은 기반 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의 용도 지역 변경 등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은 기반 설 부담 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20%란 말과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이 말 보게 되면 필수적 지정 대상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2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3번입니다. 기반 설 부담 구역 지정고실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설치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 날 3년 되는 날 해제된 것입니다. 3년이 아니라 1년. 그리고 두 번째 줄에 3년 되는 날이 아니라 다음 날이겠죠. 1년 되는 다음 날 다음 날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번 틀린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4번 5번은 대상과 부가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이미 보셨습니다. 6번입니다. 광역시의 기반 설 부담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설립과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기반 설 부담 구역이 시정되면 광역시장은 기반 설 설치 계획 수립하여 하며 이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기반 설 부담 구역과 기반 설 설치 계획은 개발 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으로 허가권자가 지정하고 수립하게 됩니다. 허가권자는 누구이다? 특강시군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집행하는 법률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이반권자와 결정권자가 관할 관청이고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허가권자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관할 관청은 이반권자, 결정권자, 허가권자 이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반권자와 관련되어서는 원칙 특강시군이고 예외 국토이며 결정권자와 관련되어서는 지도이사 대도시장, 예배 국장,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지장군수도 결정권자가 되고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특강시군입니다. 그래서 광역시의 기반 설 부담 구역 시점과 기반 설치 계획은 누가? 광역시장이 허가권자로서 허가권자로서 지정권자이고 수립권자가 되게 됩니다. 1번 이해되신 겁니다. 2번입니다. 기반 설 부담 구역 시점은 광역시에 설치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심의는 해야 됩니다. 심의는 해야 됩니다. 다만 돈과 관련된 행정계획일 때는 심의할 필요 있다 없다. 돈과 관련될 때는 심의할 필요 없습니다. 단 개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때는 심의 없죠. 그것만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광역시장은 국토의 갱빛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추정했습니다. 행위 잔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 기반 설 부담 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지정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죠. 우리 막말로 공법의 끝에 없다란 말 나오게 되면 그 없다가 틀린 겁니다. 공법의 부정문은 그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30회 같은 경우는 없다만 찾으면 없다만 찾으면 제가 알게 6문제가 7문제를 정답 맞출 수 있거든요.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대신 100%는 아니죠. 10%에 의해 있다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공법상 부정문은 뭐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없다란 말에 있다면 이탈을 바꿔놓은 것으로 바뀌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답 3번입니다. 4번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 경우 기반 설치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본다. 이거 바뀌어 있으면 안 되죠.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항은 몇 개? 5개. 기반 설치 계획의 필수항은 하나. 그래서 5개를 수립함으로써 하나 대신 한다는 것 바뀌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4번 질문과 관련되어 꼭 하나 기억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으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 설 부담구역이 있는데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그 성격은 개발행위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겁니다. 반면 기반 설 부담구역은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대상 아닙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은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인 때 저 기반 설 부담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한다 못한다. 개념 이해지겠습니까? 여기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되게 되면 용적률을 최대 50% 강화하기 때문에 이때는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못하게 막는 제도라고 파악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반 설 부담 구역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원래 기반 설 부담 구역에는 1년 내 기반 설 설치 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는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이내 수립한다고 하면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6개월 만에 또는 1년 만에 지구 단위 계획을 먼저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 먼저 결정되었다면 그것을 기반 설 설치 계획으로 대신한다. 그 의미가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둘 중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기반 설 부담 구역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렇게 수립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기반 지설 설치 계획을 대신 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지겠습니까? 그리고 5번은 1년 내에 기반 설치 계획 수립해야 하고 1년 이내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 날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실효에 관한 내용을 각각 보셨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상 실효 총 몇 번 있다? 네 번인데요. 첫 번째는 시가 조정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유보 기간 끝난 날 다음 날 시가 조정 구역은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 설과 관련되어서는 20년 내 사업하지 않다면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저 도시군 계획 설 사업이 10년간 사업 시행하자고 10년 지나 실시 계획을 작성하거나 실시 계획인가 받았다고 하면 5년 이내 재결 신청하지 않았을 때 5년 되는 다음 날 실시 계획이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3분의 1한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그때는 7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3년 5년이었습니다. 구역 지정 한 날부터 3년 내 계획 결정하지 않다면 3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고 주민 입안 제한하면 5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기반설 부당 부역 지정하게 되면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 돌입해야 되고 안 하면 1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실효, 국토계획법에서는 4군데 존재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기반설 부당 부역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대학. 학교는 대학은 기반설 부당 부역 주민이 입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하여튼 몸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8번 함께 보십니다. 개반일도 관리 후역 및 기반설 부당 구역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개반일도 관리 후역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강화만 나와야 되지 완화라는 말 나오면 틀립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50%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용적률만 나와야 됩니다. 만약 건폐율을 50% 범위 내 강화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린 것으로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군수가 개반일도 관리 후역 지정하려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거쳐 도의사에 승인받아야 된다. 개반일도 관리 후역 또는 기반설 부당 구역의 지정은 특광지군이 관할 관청으로서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사 승인받아야 된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주거 상업지역에서 개발 행위로 기반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설치가 곤란한 지역, 곤란 추정 없습니다. 기반설 부당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발밀도 관리 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공으로서 새로운 기반설의 수시가 곤란하다. 이 두 개가 조합되어 있으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시장은 기반설 부당구역 지정하면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하여 하며 이를 도시공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기반설 부당구역 지정, 기반설 수시계획 수립, 습광시군이 관할 관청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기반설 부당구역에서 개발 행위 허가 받고자 하는 자에게 기반설 집용을 부과해야 한다. 개발 행위 허가 전체가 아니라 연면적 200조미터 초과는 건축물, 신축, 증축하는 자가 기반설 수시 비용의 부과 대상이라는 것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건축하는 자 중에 연면적 200조미터 초과는 신축, 증축만 부과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9번입니다. 기반설 부당구역에서 기반설 수시병의 가능수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4번 보시면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설 유발 개수는 같다. 여기 기반설 유발 개수는 1인당 전기, 수도 사용량을 고려하여 기반설 유발 개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특정한 용도의 건물을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그 건물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 전기, 수도 사용량을 고려하여 책정해 놓은 것이 기반설 유발 개수인데 현재 단독택과 공동주택의 기반설 유발 개수는 같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1종 근린 생활설과 2종 근린 생활설 구분하게 되면 2종이 높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2년 전에 시험에 나왔던 것인데 의료시설은 병원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연구시설은 도서관이나 학교를 말하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요즘 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용하는 건물을 사용한 사람의 경우는 전기, 수도 사용량이 제한되는 반면 병원에 입원하신 분은 24시간 전기, 수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시설이 기반설 유발 개수가 높게 책정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1번 꼭 보셔야 됩니다. 기반설 설치비용 산정 시에 기반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 비용도 산입한다. 용지 비용 주저 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기반설이 초등학교라고 하면 건축물 건축 비용과 용지 확보 비용이 동시에 필요한 것이지 용지 비용 빼고 건축물 건축 비용만 부담한다. 이런 양이 놓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학교 등의 기반설을 만들고자 한다면 토지에 대한 구입 비용, 매입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1번 용지 비용도 포함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2번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고 예배적으로 물납 가능하다. 그런 취지이고요. 그리고 3번입니다. 기반설 설치비용 관리 운영을 위해 기반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회계 설치해야 한다. 기반설 부담 구역부터 특별회계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반설 부담 구역마다 기반설 비용을 부과 증세했으면 그것은 그 돈은 그 동네만 사용한다. 다른 동네도 함께 사용한다. 그 동네만. 그래서 기반설 부담 구역별로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비견되는 개념이 특별회계입니다. 여기 일반회계는 예산 심의할 때 올해 사용할 예산을 전년도 정기국회에서 심의하고 편성하게 되면 그게 일반회계이고요. 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되어 가끔 지원금 100만 원 넘게 받으셨거든요. 그런 집행은 어디에 반영된 것이다?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기반설 부담 구역 내 연면적 200도미터 초과는 건설의 신축, 증축은 미리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편성되는 것이지 일반회계 편성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소고기 많이 사 드셨습니까? 지원금 가지고 학원비 하셨습니까? 고기라도 드셨지 하던 것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개념을 보시면서 특별회계라는 말만 좀 이해해 주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5번 기반설치 비용은 부가 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계, 분할 납부 인정되지 않는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내야 된다. 그래서 부가설수와 관련되어 허가 받은 암에서 2개월입니다. 돈 내는 것은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구분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기반설치 계획이 있는데 3번만 바로 보십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의 기반설 수십 비용의 부가 대상인 건축행위는 200점에서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행위로 한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을 초과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초과하는 부분만 그래서 만약 기존 건축물이 300제곱미터였는데 얘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400 만들게 되면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부분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100만 부담하는 것입니까? 100만 그래서 지금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설치비용 부담한다. 그런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이지 200점에서 초과하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4번, 5번 지나치게 훌륭한 질문이고 여기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만 보시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시에 주민의견 정치, 공남에 관한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하는 때는 주민의견 정치하질 않습니다. 현재 기반설 부담구역에는 기반설치계획과 기반설 부담 계획이라는 것을 각각 마련하게 됩니다. 여기 설치계획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1년 내 수립하는 것으로서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당시에 충분한 주민의견 정치했기 때문에 1년 만에 수립하는 기반설치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의견 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상 주민의견 정치하지 않는 것이 딱 3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때는 주민의견 정치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고요. 세 번째가 도시개발법에 실시계획 수립하는 때 주민의견 정치 안 합니다. 그래서 행정계획과 관련되어 3개는 주민의견 정치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투기과일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개발인 허가 제한 지역 규제와 관련된 지역 지구구역을 지정하는 때도 주민의견 정치 안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정치하지 않는 것은 딱 3개입니다. 반면에 기반설 부담 계획은 주민의견 정치 합니다. 여기 기반설 부담 계획은 기반설 부담 구역의 총 기반설 설치비용의 산정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각각의 부담하는 자가 얼마의 기반 설치비용을 부과 받는지 그래서 기반설 부담 계획은 비용 부담과 관련된 행정계획으로서 이때는 주민의견 정치 하고요. 기반설 설치 계획은 주민의견 정치 안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기반설 부담 계획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행정계획 중에 주민의견 정치하지 않는 것은 기반설 설치 계획과 반개별 집행 계획 그리고 도시개발법의 실시 계획 세 가지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정치 안 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구분만 잘 해놓습니다. 11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다 보셨던 거고 5번 보시면 특별장 관계시장 시장 군수는 기반 설치비용의 관리 운영 외에 관할 구역 단위로 관할 구역이 아니라 기반 시설 부담 구역 대상으로 특별하게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그냥 얘는 안 봐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번은 단순 암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냥 지나가십니다. 얘는 해도 똑같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은 단독택과 공동택의 기반설 위박의 수는 같다라는 기억에 해놓으시고 1종 근린 생활설과 2종 근린 생활설이라면 2종이 높게 측정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칙 나오는데 시장 군수가 주민 의견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기출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5번 보시게 되면 개발도 관리 구역 지정하는 때에는 주민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그래서 개발도 관리 구역은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 의견 청취 없이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얘를 보셨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기억하실 것이 기반설치 계획은 주민 의견 청취한다 안 합니다. 단 개별 집행계획과 도시개발법의 실식의 세 가지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밀도 관리 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공법상 규제에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 안 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2번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인데 지나치게 어렵습니다. 지키십니다. 그리고 3번 청문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 청문은 나오면 까닭이 나옵니다. 다만 우리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시면서 자격취소나 등록말소 시에는 청문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지만 영업정지나 자격정지처분 시에는 청문을 한다 안 한다. 나는 그런 것을 잘 모른다. 영업정지와 자격정지처분 시에는 청문을 안 합니다. 취소, 말소만 중요한 행정처분일 때만 청문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통밥으로 찍게 된다고 하면 리언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취소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이다. 구속력 없다. 구속력 없기 때문에 구속력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얼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취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취소란 말은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실효는 들어봤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3년 내 계획 결정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 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력, 상실, 실효는 보신 적이 있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취소한다. 그런 말은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냥 지금 청문은 취소라고 하는 중요한 행정처분할 때만 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4번 찍히십니다. 너무 훌륭한 문제이고 그리고 5번 찍히십니다. 시범 도치도 안 하십니다. 안 나오는 건 잘 안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이제 개발법 함께 해나가십니다. 개발법은 오늘 잘 정리하시면 아마 제 생각에는 출제하는 6문제 중에 4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요약집 함께 보시는데 56페이지를 봐주셔야 됩니다. 56페이지 찾으셨죠. 56페이지입니다. 1.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동그라미 2번 보십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해야 한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58페이지 찾으셨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입니다. 또 하나의 기억입니다. 시소의사 대도시장 시소의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계획적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고 국장은 다음 언어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게 있습니다. 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은 단지 조성사업과 시가지 조성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시가지 조성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반면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만들게 되면 개가 단지 조성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얘를 도시개발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이런 도시개발사업은 아무 데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하는 개발구역의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비사업하는 곳을 우리는 정비구역이라고 하고 도시군계획서를 사업하는 곳을 도시군계획서를 부지라하며 도시개발사업하는 곳을 개발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하나 이해하신 것은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4번 도시와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었는데 이 개발사업 절차와 정비사업 절차를 국토계획법에 함께 묶어버리게 되면 그 양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절차를 분가해서 별도 법률로 다루고 있는데 그게 사업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이 개발구역에서는 장기 발전방해만 지시하는 것입니까? 실제 개발정비보전 집행하는 것입니까?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 시도이사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으로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계획 수립하는 자와 구역 지정하는 자를 분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 수립하는 자도 누구이다?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지수유사, 대도시장이 개발계획 수립권자인 동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화 사업하는 곳을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하고 이를 지정할 때 개발계획 수립하게 되면 저 개발계획의 가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체는 바로 개발정비 보존, 집행과 관련된 구역 지정이 되고 그 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일반 구매에 대한 구속력 발생하기 때문에 저 개발계획의 법적 취의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는 1단계 나아가고 그 1단계에 관한 사항들을 이제 하나 정리해 나가십니다.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첫 번째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권자라는 것을 기억하면 이 도시화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 뭔가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편하다, 개발사업이 편하다, 개발사업이 편합니다. 정비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동의 없고 개발사업을 진행해 나가준다면 정비사업 참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서울같이 이미 관할 구역의 모든 개발사업이 완료된 곳만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곳이라고 하면 그냥 텅텅 빈대다가 새로운 개발사업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부적이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고 최근 5년 사이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남뉴타운 재개발사업 하는 때도 현대와 대림이 시공자로 입찰했을지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그런 쪽 쳐다 안 봅니다. 하는 이야기가 정비사업 하게 되었을 때 얻어진 이익이 별로 없다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 관심 안 되는 것이 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 뭔가 만드는 겁니다. 개발사업이 있는 상태이다. 아예 없는 상태이다.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에는 참 다양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발계획 내용에 하나 빠지는 게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개발계획에는 총 17개의 내용이 개발계획에 담겨야 되는데 그 17개 중에는 지구단위계획은 잊다 없다. 없다.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요약집 잠깐 살펴보시면 67페이지 찾으셨죠. 67페이지 찾았습니까? 67페이지에 실시계획이라는 것 찾을 수 있고 우리 기억 보시면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개발사업하는 1단계는 개발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에 해당되고 2단계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개발사업할 시행자 그리고 저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저 실시계획은 누구에게 인가받아야 되겠습니까? 지정권자 개발사업의 관할 관청은 1단계 지정권자입니다. 2단계에도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에게 인가받고 고시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개시하게 되는데 저 실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다?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 개발계획 내용이다. 아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은 포함된다. 빠진다. 별개의 것이라는 것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계획은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게 되면 토지의 가격은 올라가는데 가끔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관농자에 관농자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 가격은 그냥 올라갑니까 급등해버리겠습니까 급등. 그래서 녹관농자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때는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토지 투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개발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저 내용에는 17개의 내용을 다뤄야 되는데 저 17개 중에 시간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공법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저쪽 박수 제일 잘 치는 사람은 임순 박수하면 임순입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이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이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준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 이 개발계획에는 시행 방식이 포함되게 되는데 저 시행 방식 중에 환지 방식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개발사업은 수용 방식 아니면 환지 방식으로 크게 양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시행자 하나입니다. 이해관계는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끝날 때까지 토지 소유자 혼자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무난하게 잘 진행할 수 있는데 환지 방식이라고 하면 도시개발사업 다 끝나고 공사 완료된 이후 환지 처분을 통해 종전 토지에 대한 사후 현물 보상으로 환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저 환지 받을 때까지 이해관계는 저 이해관계는 무시하고 개발사업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저 개발계획 수립할 때 사업시행 방식이 환지 방식이라면 누구 동의 받아야 된다 도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수용 시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다만 이 동의와 관련된 특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특롤 정리해 나가시는 게 이쪽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제가 결론은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시개발계획은 구역지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올라갈 때 급등하는 곳일 때는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수립 시기는 원칙 동시인데 예외적으로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개발계획에는 17개의 내용이 담겨있어야 되는데 그 17개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다?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어디 내용이다? 실시계획 내용이라는 것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에 담을 17개 사항 중에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 시간 많이 걸리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이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다? 박수하면 임수 우리 박수무당이란 말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렇게라도 기억해 주시면서 박수하면 임수입니다. 그리고 저 개발계획 내용에는 사업시행 방식을 다루는데 유독 환지 방식의 경우는 도지수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다만 시행자가 국가 지방 자체한 채의 경우는 도지수유자 동의 없이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사항을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330만이라는 것과 광효도시계과 도시공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걸 유약집에서 잠깐 보십니다. 여기가 꼭 시험 문제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6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56페이지 이번 수립 시기 차지였죠. 리험문입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지정 후 주만 정롭습니다. 1번 개발계획 공모할 때 여기 공모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놓습니다. 세종시는 도시개발사업을 국제공모전을 통해 개발계획 설계 도면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계 도면 역할하는 것이 개발계획인데 그 설계 도면 작성하고자 한다면 구역이 먼저 결정돼야만 설계도 마련할 수 있죠. 그래서 공모전 실시하는 때에는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그냥 농담상화 들어주십시오. 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그 면적이 면적이 아주 넓은 편입니까? 적당한 편입니까? 세종시는 이게 중심 도로가 왕복 8차선이 아닙니다. 진짜 미국 사람 외국 사람들이 설계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워싱턴이라고 하는 행정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뉴욕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 워싱턴과 뉴욕 생각하면서 적당한 인구들 거주하라고 설계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러시아워 시간대는 교통체증 현상이 좀 발생하고 그것 해소하고자 한다고 하면 아마 12차선에서 16차선 정도의 중앙대로 간선도로가 하나 확보되어야만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농담만 얘기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그 국제공모전을 통해 외국인이 세종시에 대한 설계도를 마련했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는 설계 도면 작성할 수 있는 대상이 확정된 때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모전 실시하는 경우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 말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자유농지적 3번 생산농지적 4번 도시지역 외지역 2, 3, 4 묶어놓습니다. 녹관 농자이죠. 녹관 농자입니다. 구역지정하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의 가격은 그냥 올라간다 급등한다 급등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하 100분의 30 이하 줄만 쳐놓습니다. 우리 주상공 몇 개입니까. 3개 그러면 주상공의 면적이 30% 이하라고 하면 녹관 농자의 면적은 70% 이상 되고 주는 녹관 농자이죠. 이런 경우는 구역지정 후 개발객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5번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신경을 아십시오. 다만 요즘 이슈이 되는 게 국가균형 발전이더라고요.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1기 혁신도시 지정한 적이 있거든요. 문 대통령 시절에 2기 혁신도시 지정된다 안 된다. 분위기가 될 거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중청남도 권이라고 하면 혁신도시가 아예 없거든요. 1기 혁신도시 지정할 때 빼먹어 건너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정하면 하나만 지정해 주는 것을 감지적지 않을 것입니까. 두 개 이상은 지정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가서 일할 자리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전혀 관심 없습니다. 시험 공부가 중요하시고 개업항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균형 발전과 관련된 경우라면 국가균형 발전과 관련된 경우라면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은 주상공원 전체 면적이 얼마? 30% 이하인 때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한다. 녹관 농자라는 말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개발 구역 지정할 때 보존녹지 지역은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 보존녹지 지역은 이번에 용산 미군 기지 이전하게 되면 그 용산에 공원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우리 센트럴파크라는 곳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그 공원은 1년 이용하고 개발 사업 해버린다. 100년 간다. 100년 갑니다. 그래서 이 보존녹지 지역은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보존녹지 지역 이 꼴 뭡니까? 공원. 공원은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결국 노치 지역 중에 자연 녹지 지역과 생산녹지 지역 그리고 관농자라고 하면 도시개발 구역 지정되게 되면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천천히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개발 계획 내용 찾으셨죠. 이로부터 쉽지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4가지 경우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개발 구역 밖에 박추천호스입니다. 기반시설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에 필요한 다양한 개발 사업 비용은 모두 시행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렇게 도시와 사업하게 되면 다른 기존 도시와 연결되는 교통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3기 신지하에 지정되거나 또는 세종시가 만들어졌다면 그 세종시와 청주나 천안이나 대전 연결되는 도로 등의 기반설 설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 설치하게 되면 누가 얼마만큼 이익 챙기는지 심지어 지하철과 관련되어서는 지하철이 두 개 도시 이상에 걸쳐 설치하게 된다면 그 설치 길이에 따라 유지 관리 비용 다 분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당후 협의해서 비용 부담한다고 하면 협의하는 시간 신속에 실행할 수 있다. 시간 많이 걸린다.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역시정 후 천천히 계획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박수하면 임순의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설치 비용과 관련된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협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역시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각종 권리 어업권이라는 것을 찾으셨죠. 광업권 그리고 어업권 뒤에 오랜만에 개발법이 개정되었거든요. 양식업권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것만 하나 추가해놓습니다. 이게 8월달에 바뀔 상황인데 양식장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상 대상이라는 것 기억만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토지나 건축물과 관련된 소유권 등에 대해서는 등기부정본을 연락하게 되면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의 소유권 등에 대해서는 또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쉽게 권리관계 조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양한 권리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의 다양한 권리에 대해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조사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계획에 포함된다는 건 확인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임대택건설계획 등에 세입자 등의 주거생활안정대책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세입자에게 임대책 만들어놓고 그냥 입출시키는 겁니까? 세입자가 원하는 임차인이 원하는 임대택건설을 해야 됩니까?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대충 임대택 만들어놓고 철금인들을 입주시켜버렸거든요. 지금은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과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누가 발음권이 더 세다? 그냥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들고 있는 학생들이 더 이상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임대택과 관련되어서도 임차인의 원하는 임대택건설을 해주셔야 되지 그냥 만들어놓고 입주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택건설 계획 등은 시간 많이 걸린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 개발 차지였죠.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이 워낙 넓어 109 209 309 로 나누어 109가 먼저 사업하게 되면 저 109 개발 사업을 해당 지역 주민들은 빨리 하길 원하겠습니까? 천천히 하길 원하겠습니까? 다들 빨리 하길 원합니다. 합의 쉽게 이루어진다? 어렵다? 우리 동네부터 해달라 할 텐데요. 다들 다들 손들고 있을 텐데요. 합의 시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 순환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천천히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네 가지는 다 시가 많이 걸리는 겁니다. 시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17개 개발 계획 내용 중에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악글자 조합하면 뭐다? 박수하면 임순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립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재미로 보십니다. 광역 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개발 계획 수립하려면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된다. 그러면 이 도시 개발 계획은 개발 계획은 기본계획 성격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으면 도시군 관리 계획 성격 가지는 개발 계획은 그 두 가지 행정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얘는 고속력 있다 없다. 고속력 있는 겁니다. 얘는 뭐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다? 관리 계획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상위 계획인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리험물입니다. 330만 제곱미터 줄만 정없습니다. 주거 생산 교육 서로 좋아 이루도록 노력하야 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기 신도시는 언제 시정했다? 89년도에 분당 그리고 1산 신도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분당과 1산은 배드타운이거든요. 배드타운입니다. 주거 기능만 강조되었지 다른 기능은 미약했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총 시절 내에 2기 신도시 지정할 때 판교라고 하는 신도시 지정한 적 있습니다. 그 판교 만들면서 단순히 배드타운만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통화하기에 도시가 자급자족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산기능까지 갖춘 신도시 만들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단위 면적이 330만 조미터 이상의 기원은 다양한 복합기능이 조화 이루는 그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복합기능조화를 이루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해놓게 된 겁니다. 추진이 이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만큼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개발법과 관련되어 30만 조미터 두 번 100만 제곱미터 두 번 그리고 330만 조미터가 두 번 나오는 것을 파악해야 할 겁니다. 그 330만은 지금 복합기능조시라는 말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와 관련되어 330만의 말이 한 번 나옵니다. 얘는 조금 이따 보실 겁니다. 그리고 30만 조미터와 관련되어서는 비도시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관련된 규모 30만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하고자 한다면 면적 얼마 이상 돼야 된다? 30만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다른 면적이 100만 이상인 때는 공남 절차 거친 후 공청에 개최하여야 하고 도시개발구역의 달의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법에서는 30만 2번 100만 2번 330만 2번 나오는데 지금 한 번 보신 겁니다. 계속 반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쉴 때 되셨거든요. 쉬었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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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